고음을 안 쉬어. 고음을 안 쉬어. 고음을 안 쉬어. 준비. 준비.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할 수 있어. 편안하게. 그렇지. 그렇지. 권혁수 선수. 권혁수가 치고 나갑니다. 1등이야 지금. 왜 1등이야. 권혁수가 치고 나가요. 가장 미천이 없었던 권혁수가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날인이야 잠깐 멈췄고요. 부러지 않습니다. 다시. 멈췄다 해도 돼. 멈췄다 해도 돼. 좋아요. 좋아요. 권혁수가 25m를 갔습니다. 권혁수. 현재까지 박빙인데 지금 1회인이 앞서고 있습니다. 1회인이 선수로 치고 나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종검장. 1회인의 선수 누군가요? 굉장히 잘하는데. 지금 민정 씨. 민정 씨. 민정 씨 대단합니다. 은서 분발해야 됩니다. 지금 2회인이 독수체제예요. 지금 사실 B팀이 우승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래서 예상했던 결과 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터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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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최야체로 변경하고 있었던 C팀이. 지금 엠버 씨가 에이스였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엠버가. 지금 치고 나와요. 엠버가 치고 나옵니다. 하지만 엠버가. 지금 치고 나와요. 엠버가 치고 나옵니다. 엠버가 치고 나옵니다. 지금 C팀과 B팀 싸움. C팀과 B팀. 엠버 치고 나옵니다. 엠버. 역시 에이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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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에이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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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전. 주희 치고 나오고 있어요. 주희 치고 나오고 있어요. 주희. 서둘러야 돼요. 주희. 잠깐만. 세월이 형. 세월이 형. 괜찮아요. 천천히. 역시 엠버예요. 에이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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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버가 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봐. 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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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에이스예요. 에이스예요.